큰 점 보이네 사람 얼굴마다 큰 점 보이네 뭔데 이렇게 이쁘나 대장스퀘어못이 엄청 큰 거에요 서양물 이건 뭐야? 자이언트 이것은 서양권 사람 몸뚱니보다 더 커요 엄청나요 주먹이 다 들어가겠네 저 사이로 뭔데 이렇게 이상하나 특이한게 많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거기가 참 좋겠어요 이건 뭐에요? 벽을 이루고 이런식으로 와 해양 방문 불가 많네요 음 아 새우가 이렇게 쓰겠다네 아 참 대단하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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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